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습하고 덥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나라 육전을 올린 일본식 중국 냉면인 히야시축하입니다. 히야시축하는 일본에서 인기있는 여름 별미 중 하나이며 만화 짱구가 못말려 해서 짱구 아빠 신영만이 히야시축하를 먹기 위해 차타고 찾아다니는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육전부터 시작할게요. 얇은 돼지 목심으로 준비했고 호추보다는 페퍼스테이크용 시즈닝이 더 맛있더라구요. 고기를 놓기 전에 쟁반에 먼저 뿌려주구요. 원래는 육전을 소고기로 만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돼지고기로 해도 맛있어요. 달걀은 노른자 비율을 높여서 좀 더 노랗게 색깔이 나오구요. 시즈닝을 뿌린 고기를 밀가루, 달걀물 순으로 묻히고 구워줄게요. 밀가루와 달걀물로 코팅해서 그런지 육즙도 살아있고 엄청 부드럽더라구요. 히야시축하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방울토마토하고 색깔이 독특한 별토마토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꼭지를 따면 별 모양이 보여서 별토마토라고 하네요.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달고 식감도 좀 더 단단하더라구요. 와 육전이 야들야들하니 진짜 맛있어 보이죠? 굽고 나서 바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는지 알겠더라구요. 소스는 간장과 쯔유가 들어가는데 쯔유가 없으면 간장으로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식초와 설탕은 취향에 맞게 추가하셔도 돼요. 이제 중국 양념들을 넣을건데요. 두반장, 엑소장, 고추기름이 들어가는데 엑소장은 적당히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해산물 맛이 강해져요. 라오감마라고 불리는 라유소스를 사용했는데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어 만든 고추기름입니다. 면은 짜장면 사리를 삶아 준비했어요. 색깔이 노르스름한게 맛있어 보이죠?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면이 노랗더라구요. 간은 이미 되어있어서 추가로 할 필요 없더라구요.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면과 함께 올려서 세팅해줄게요. 소스를 뿌려주고 얼음을 올려주면 끝납니다. 혹시 소스가 너무 강한 것 같으면 물을 넣어 희석해도 돼요. 히야시 추카에는 원래 햄과 달걀 지단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 두개를 동시에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육전을 올려 만들어봤습니다. 새콤달콤한 히야시 추카와 야들야들한 육전이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육전에 뿌린 페퍼 시즈닝의 살짝 짠맛과 새콤달콤한 소스의 조합이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서로 사이좋게 맛있는 별미들을 합쳐 이 더위를 함께 이겨보자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요리들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콕스터디였습니다. 안녕! 근데 육전은 지금 다시 봐도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네요.